자 계속해서 미래의 교재 8과 대화 파트 그동안 했던 것들이 모여있는 관심과 빈도뭇기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빈칸부터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나와 수호 아무래도 친구일 것 같은데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에나가 먼저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winter break? 오케이 그래서 너는 갖고 있는지 묻고 있고요. 어떤 특별한 계획을 뭐를 위한 겨울방학 때 특별한 계획이 있어?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winter break? 그랬더니 수호가 I'm going to니까 계획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수호의 대답은 I'll go skating and go를 생략한 슬레딩 하면 되겠네. I'll go sledding there. 슬레딩 스펠링 맞나? 맞네 됐습니까? I'll love winter sports. I'm going to go to my grandparent's place in 평창. I'll go skating and sledding there. I'll love winter sports. 여러가지 정보를 한꺼번에만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에나의 답이 나오네요. Good for you. I'll love winter sports too. My favorite is ice skating. 아 ice hockey. I'm going to go to my grandparent's place in 평창. I'll go skating and sledding there. I'll love winter sports. Good for you. I'll love winter sports too. My favorite is ice hockey. 그랬더니 수호가 I'll love winter sports too. My favorite is ice hockey. 이런 정보를 전달해 주니까 얘 반응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호의 반응은 중요한 것들이 좀 보이네요. 나는 ice hockey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그러나 나는 ice hockey는 방법 배우는 데는 관심이 있어. 그랬더니 에나의 대답은 Really? I can teach you how to play.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자꾸 보입니다. 숫자도 막 생각나고요. 그 외에 딴 것도 생각나고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 이 문장은 내가 가르칠 수 있다. 너에게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를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수호의 반응이 That's awesome. That's awesome. Is ice hockey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이걸 통해서 에나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를 알 수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와 그걸 끝내준다. 아이스하키가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에나가 어떤 정보를 전달합니다. 질문에 대한 그래서 Yes it is Everyone I know Loves Watching it And playing it 그래서 맞아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맞다고 했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TV로 중계 아니면 경기장 가서 지켜보는 거 관람하는 것과 또 아이스하키를 직접 하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라고 말할 만하죠. 그랬더니 수호의 반응은 How often did you play 아이스하키 2 or 4 times 아닌가? 그렇죠 2 or 3 times a week At least 2 or 3 times a week In the winter 그래서 I played At least 2 or 3 times a week In the winter 나는 최소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플레이 했었어 겨울철 여름철은 좀 달라질 수 있는 모양이죠 이런 말을 덧붙인 겨울에는 그래도 못해도 두세 번은 플레이 했었다 오케이 그랬더니 와 이 정도면 자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호의 반응이 뭐다? 오케이 Really? said 아이스하키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 오케이 그래서 와 나는 네가 아이스하키 엄청 진짜로 잘할 거라는 사실을 확신한다 나는 너로부터 빨리 배우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빨리 배우고 싶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형광펜 예상은 하고 계십니까? 여기 아무래도 취해질 것 같다 이렇게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plans for winter break 에서는 이게 계획 묻기죠 그래서 이 문장 전체 1학년 때 했던 건데 계획 묻는 다른 표현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any하고 물음표가 어울리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건 이미 알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lans for winter break 뭐를 위한 계획이고요 plan이 명사의 뜻도 있고 동사의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무슨 쓰였는지는 뻔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수호의 대답 I'm going to go to my grandparent's place in 평창 I'll go skating and sledding there I love winter sports 에서는 말은 긴데 특별하게 뭐 어려운 표현은 없습니다 일단 place의 다양한 의미 그리고 중2인데도 소유격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도 있으니까 소유격 표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인구미 하듯이 인평창 하겠죠 평창에 있는 나의 조부모님 댁을 댁으로 갈 계획이다 아참 그리고 이 go to를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go니까 to가 필요하지만 이 녀석을 넣으면 to가 필요 없죠 그 외에도 뭐 뭐 하러 가자라는 표현 go doing이 뭐 있냐 go shopping go fishing go skating go sledding 그 다음에 ther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그 다음에 스케이트하고 슬레드의 공통점은 전부 뭐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스케이트 타는 것과 스케이팅 하는 것과 슬레딩 하는 것의 공통점은 전부 다 응응 스포츠죠 good for you good for you는 뭐 원래는 칭찬할 때도 쓰입니다 칭찬할 때도 쓰이는데 지금은 뭐 너 참 좋겠구나 뭐 이 정도의 느낌 good for you 좋겠구나 그 다음에 I love winter sports too 하고 있죠 to 빼고 a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똑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좋아하는 최애 묻고 답하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걸 표현하는 방법 앞에서 한 적 있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이스하키다 해도 되고 나는 아이스하키를 가장 좋아한다 뭐 이래도 같은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I've never played 아이스하키 이거 무슨 시제니까 네 가지 중에서 뭔지 따져보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해야지 시제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죠 이게 무슨 무슨 시제죠 그래서 네 가지 중에서 뭔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but이 나왔습니다 but but이 나왔으니까 but 앞에 내용과 but 뒤에 내용은 뭐 좀 달라지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be interested in 같은 것들은 이미 중일 때도 많이 했으니까 뭐 틀릴 염려 없는 수고 맞죠 그 다음에 learn의 형태가 왜 굳이 learning의 형태가 되어야만 하는가 그 다음에 how to play is 이게 grammar 타파 문법 시간에 배운 적 있고 이걸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이걸 보고 뭐 뭐 플러스 뭐뭐 라고 부르는데 뭐 플러스 뭐뭐는 어떤 다른 문법과 연결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이십 뭐 대신 왔는지는 굳이 얘기 안 해도 알 거고요 really i can teach you how to play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문장의 숫자 1 2 3 4 5가 생각납니다 그렇습니까 1 2 3 4 5 중에 무엇인가 i can teach you how to play 그 다음에 can에 can you help me 의 can도 있고 그 다음에 can i help you 할 때 can도 있고 i can swim 할 때 can도 있고 여러가지 can에 대해서 배웠죠 그 중에서 무슨 can인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에서 how to play it 할 때 설명하며 여기에 how to play 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that's awesome awesome 과 바꿔 쓸 수 있는 여러가지 형용사들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awesome의 뜻은 끝내주는 멋진 이런 뜻이에요 t로 시작하는 같은 말도 가르쳐 준 적이 있고요 t로 시작하는 반대말도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을 위해서 that이 뭐 되시고 왔는지는 우리말로 that이 뭐 뭐니까 영어로도 할 수 있겠죠 끝내준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쭉 무슨 얘기를 쭉 한거고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대화의 전환점을 갖고 있죠 조금 얘기가 달라진 지금까지 했던 얘기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1 때 뭘 배운 적 있냐면요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 싶을 때 그런데 있잖아 이런 거 세 단어로 된 걸 배운 적이 있어 그런데 있잖아 세 단어로 된 걸 배운 적이 있는데 지금 까먹었을 테니까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 나 어제 영화 봤던 얘기 막 하다가 그런데 있잖아 너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야 영화 얘기하다가 점심 뭐 먹을지 바뀌는 건 주제가 완전 바뀌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어떤 표현을 중1 때 배웠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런데 있잖아 그런데 뭐 이렇게 되겠죠 H로 생각하는 거 그 녀석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H로 생각하는 그 녀석은 관련성이 있는 건데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 관련성이 없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죠 단어로는 세 단어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즈 아이사키 더 머스포플러 스포츠 인 캐나다 이거 무슨 끝표현이니까 외열에 대한 대답이 붙어있거나 또는 뭐 플러스 복수형을 쓸 수도 있죠 여기서는 뭐 단수명사니까 외열에 대한 대답이 왔고요 캐나다에서 아이사키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지는 맞고요 맞다라는 얘기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맞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맞다고 했고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는지 여기서 얘기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 인기 뭐 대신 왔는지 굳이 얘기 안 해도 뻔하게 알 거고 사실은 이 둘 중에 하나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걸 생략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이렇게 계속 좀 이상합니다 이거 애나 원어민 맞나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살펴볼게 아이 앞에 뭔가 생략된 거 뻔하게 보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러브의 형태는 왜 그냥 러브도 아니고 러브드도 아니고 왜 러브즈가 돼야 되는지는 앞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 해석만 가지고 생각하다가는 학생들이 뭔가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워칭은 왜 이 형태냐 플레이는 왜 이 형태야 하는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이스하키 보는 것과 하는 것을 직접 하는 것을 엄청 좋아해 생활 스포츠라고 하죠 이런 걸 보고 생활 스포츠로 캐나다의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는 아이스하키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활 스포츠니까 인기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보통 그 다음 문장 빈도 묻고 있는데요 보통은 빈도 묻는 건 상대방에 대한 뭐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팩트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봤던 빈도 묻는 표현은 다 무슨 시제였어 근데 얘는 좀 다르죠 그쵸 왜냐하면 애나가 지금은 캐나다에 없고 한국에 있기 때문인 거죠 캐나다에 있었던 건 언제 일이야? 과거의 일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빈도 묻는 건 현재 시제가 거의 대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이 시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디드가 온 이유를 물어보면 디드가 온 이유 여기 있다 이러죠 그래서 여기에 디드하고 여기에 워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니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얼마나 아주 아이스하키 했었니 그리고 아이스하키는 사커 배스킷볼처럼 운동 종목이지 피아노처럼 악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쓰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 중이니까 얘기 안 해도 되죠 여기 뭐 쓰면 안 되는 거 아실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played 자 중요한 표현 최소한이 보이고 있어요 최소한 최소한 암만 못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을 했어 이고요 자 최소한의 반대말은 최대한이고 뭐 최대한을 또 우리말로 같은 말은 기껏해야 이런 뜻도 있고 이건 단어할 때 저 앞에 팔과 어휘 파트 할 때 앤리스트의 반대말은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최소한 적어도는 앤리스트고 최대한 또는 기껏해야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시제는 계속해서 내가 어디에 있었던 캐나다에 있었던 과거에 대한 얘기하니까 이 속에 디드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지 여기에 다음 대화에서 어색한 부분을 골라라 해놓고 진짜 치사하게 여기다 플레이 써놨으면 틀렸다는 걸 골라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지금 수어가 에나의 현재 팩트 체크하고 있습니까 과거 팩트 체크하고 있습니까 과거 팩트 체크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영어 문장들은 동사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명사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말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 짜증나게 치사하게 많이 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표현 통째로 좀 알아 두셔야 되겠죠 일주일에 두세 번 할 때 two or three times a week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뭐 그 다음에 얘는 뭔 이야기 할지 알죠 전에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잘 알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와우 I'm sure you are really good at 아이스하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m sure you are really good at 아이스하키는 확신 표현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왜냐 이게 왜 확신 표현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I'm sure 했듯이 나는 확신한다 이거 그 다음에 I'm sure you are really good at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생략된 거 보이죠 어딘가에 어딘가에 뭔가 생략된 거 찾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you are really good at 아이스하키가 지금 뭐 표현하기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 표현하기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 표현하는 거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아이고 중요한 거 또 나오네 할 거 참 많다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가 너한테 빨리 배우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라고 뭐 표현하기다 이거 기대 표현하기다 했었어요 기대 표현하기 기대 표현하기 여러분들 중1 이맘때쯤 배웠었네요 까먹었을 테니까 얘기할 건데 근데 기대 표현하는 거에서 내가 조심해야 될 거를 한번 얘기해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 표현할 때 이거 말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중3 때도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해서 고1 때 고2 때도 계속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 있으니까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서 자 일단 아이고야 내가 탐모스트 켰나? 탐모스트 켜놨네 탐모스트 켜놨네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winter break? 는 계획 묻기라 했고 같은 표현은 어... 이게 어차피 계획 묻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죠 What are you going to do In the winter break? 이런 때 했던 내용이죠 너는 겨울방학 때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in the winter break?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알고 있었죠? 그리고 계획 묻는 표현이니까 어차피 이 자리에 What are you planning to do in the winter break?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는 In인데 이때는 For다 이건 외울 대상이 아니고요 왜 여기에 In이냐면 여기에 필요한 거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무엇을 할 계획이냐라고 했으니까 그쵸? 좀 남아있는 건 언제? 겨울방학 때니까 그때는 In인 거죠 그럼 선생님 여기는 왜 For예요? 자 이 표현을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너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도 갖고 있는지 물어봤고 계획은 계획인데 어떤 계획? 겨울방학을 위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냐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For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시사 빈칸 문제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오케이 그래서 물음표가 있는데 Some이 붙는 건 Would you like some coffee? 할 때나 쓴다 했죠 권유하는 표현이 있다라 했죠 지금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애니가 노멀하게 유주얼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물음표가 있거나 또는 Not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얜 Some을 쓰지 않고 애니를 쓰는 게 맞는 거 진짜 궁금해서 묻고 있죠 Yes라는 대답을 해라 내가 커피를 권할 테니까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으니까 딴 거 달라고 하지 말라라는 권유의 의문문이 아니고 진짜 궁금한 의문문이니까 물음표 애니는 저로 잘 어울린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m going to go to my grandmother's parents I place in 평창 대화부터 먼저 할까요? 내가 거기에서 스케이트도 타고 썰매도 타러 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럼 거기에서를 우리말로 풀면 뭐가 되니까 거기에서는 거기에서를 거꾸로 물어봤어 어디서 스케이트 타고 어디서 썰매탈 건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렇죠? 평창에서죠 그래서 대화는 뭐 대신 왔다? 인 평창 대신 왔죠 됐습니까? 평창 저도 가봤는데 진짜 춥더군요 됐습니까? 캠핑하러 가봤습니다 오늘 춥더군요 공개올림픽 할 때 캠핑하러 갔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들어가진 못하고 오케이 그래서 I'll go skating and sledding 인 평창 얘는 지금 수호는 뭐 여러가지 자기가 하필이면 뭐 좋아하고 겨울 스포츠 좋아하고 스케이트 타는 거 좋아하고 썰매트 타는 거 좋아하는데 할머니 할머니 댁이 마침 또 어디에 있다? 이런 거 하기 좋은 평창에 있으니까 복 받았네요 자 그 다음에 go to 한 단어로 바꾸면 I'm going to 비짓이 되겠죠 비짓은 타동사라서 전치사 필요 없고 그거는 자동사라서 전치사가 있어야 된다 전치사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복수 표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니 복수를 한다 소유격 표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문구할까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있다 마이클의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이름이 S로 끝나 나 이런 사람 그러면 제임스의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좋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의 사장님 나의 상사의 하고 싶다 이건 마이 보스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좋습니까? 좀 복잡합니까? 이렇게 되구요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어 나의 친구 의 가 아니고 친구들 의 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이게 기본이죠 당연한 거 됐습니까? 뭐가 많이 없어졌네 이건 있어야지 그런데 복수명사의 소유격은 반드시 어퍼스트로피만 해야 된다 근데 복수명사인데 S로 안감놨으면 어퍼스트로피 S 여기랑 똑같이 해야 된다 소유격은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자 place에 다양한 의미 place은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장소죠 근데 장소라는 뜻에서 앞에 말하는 사람과 관계가 있는 누군가의 라는 소유격이 오면 이게 그 사람 집 이란 뜻으로 우리말스럽게 하면 뭐 나의 조부모님 덱 이라고 해석하겠죠 home 이런 뜻으로 쓰이고 place가 동사로서 쓰이죠 place가 동사로서의 뜻은 뭐하다 아이구야 노타두다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place 뜻은 뭐하다 노타두다 라는 뜻이겠죠 그렇습니까 내가 상 차린다 멋먹을 준비한다 라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plac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풋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 노타두다 라는 뜻이겠죠 그렇습니까 내가 상 차린다 그니까 음 얘를 주워 시키고 싶은데 더 스푼스 앤 찹스틱스 are placed on the table by me 하면 되겠죠 be placed 하면 놓여있다 놓여진다 라는 뜻이 되겠죠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 뭐하러가다들 했고 그 다음에 good for you 그 다음에 뭐 여기 툴을 안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I also love winter sports 하면 되겠죠 올소의 위치는 나시대로 갈 위치로써 빈도 부서하고 같은 위치로 갑니다 I also love winter sports What is Anna's favorite sports? What is Anna's favorite sports? 아이스하키죠 What is Sue's favorite sports? 모르죠 그렇습니까 하지만 뭐 중에 하나의 가능성은 있다? Winter sports 중에 하나겠죠 그렇습니까 지금 뭐하고 있어 다음 대화를 읽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에 대해서 살짝 짚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수호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아이스하키다 틀렸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Anna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이스하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자 I've never played 아이스하키 무슨 시제고 무슨 시제고 현재 완료죠 그러면 네 가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I've never played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 완료입니까 경험입니까 계속입니까 결국합니까 경험이죠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Have you ever played 아이스하키 됐습니까 저는 한 번이라도 아이스하키 해본 적 있니 했더니 I've never played 아이스하키 그래서 뭐다 얘는 경험적 용법이다 그래서 수호는 뭐 해본 경험이 없다 아이스하키를 플레이 해본 경험이 없다 수호는 아이스하키를 본 적이 없죠 아니죠 플레이 해본 적 없죠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수호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벗이 나왔어 벗이 나왔으니까 앞에는 해본 적 없지만 뭐는 있다 배우는 데 관심이 있다 하니까 이 자리에 당연히 and가 오면 어색하겠죠 그러니까 해본 적은 없지만 배우는 데 관심이 있어 해본 적은 없고 그리고 배우는 데 관심이 있어 는 좀 어색하죠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배우는 데 관심이 있어 됐습니까 네 뭐 be interested in 알 거고요 자 learning learning이 돼야 되는 이유를 물어보면 일단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하면 내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어죠 목적어 그러니까 배우다 라는 형태로는 배우다를 관심 가진다 라고 하진 않죠 배우다를 안 만기려봤자 뭐가 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되고 이씨 다시 말하면 명사로 동사를 명사로 바꿔야 되고 뭐뭐 하자라는 말을 뭐뭐 하는 거 바꾸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투부정서와 동명서가 있지만 여기에 이 녀석이 두 번째 이유 뭐의 목적어가 돼야 된다 전치사의 목적어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런은 빼박 뭐밖에 안 된다 러닝밖에 안 된다 배우는 것 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치사 뒤에 오려니까 how about meeting at 5 해야 된다 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해야되며 하다를 건만들어야 되는데 전치사 뒤에 오려니까 ing 밖에 남은 선택지가 없다 자 그 다음 how to play it 이거 무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면서 배웠었다 의문사 플러스 to do 라 했었죠 그렇습니까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it 이지 인마 어떻게 뭐가 될지냐 인마 what to it 됐습니까 언제 leave 언제 떠나야 할지 went to leave 이런 거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내가 뭐는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why to do 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 그러면 내가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y to do it 을 할 수가 없대 그렇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그것도 상관없다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play 이시죠 됐습니까 지금은 에나한테 내가 수호가 에나한테 직접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봤겠다 how can I play 아이스하키 라고 묻는 단계인거죠 직접 물어볼 땐 뭐라고요 how can I play Can I 해야지 물음표 붙일 느낌들죠 근데 얘는 물음표를 물음표를 붙여야 하는 의미이긴 한데 전체 문장은 I'm interested in 이니까 물음표를 붙이는 느낌을 줘서는 안 돼 그래서 내용만 물음표고 느낌은 물음표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Can I 를 I can 으로 하면 물음표는 안 붙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I can play it 물음표 붙이면 되죠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I can play 나는 관심있다 나는 관심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플레이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을 관심있다 간접의문 간단하게 설명하면 직접 묻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직접 묻는 느낌을 제거한 어순으로 바꾼 것 Can I 를 I can 하면 느낌은 없어졌죠 How I can play How I can play 뭐 It은 당연히 아이스하키일거구요 I'm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play 아이스하키 자 그 다음에 I can teach you How to play 자 일단 Can 부터 할까요 Can은 능력이야 Can you help me 아니면 I can swim이야 아니면 Can I help you 야 뭐해요 능력입니까 능력입니까 요청입니까 허락입니까 아니면 Can이 사실 가능성 추측도 됩니다 It can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It may rain tomorrow 추측입니까 네 가지 중에서 뭐죠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래서 얘는 I am able to teach you How to play 능력이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를 가르쳐줄 수 있다 됐습니까 I can teach you I am able to teach you How to pl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to play 이번엔 조금 달라져야죠 됐습니까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져야죠 이번엔 How to play 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can teach you I can teach you How You Can Play 됐습니까 니가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수 있다 I can teach you How you can play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번에 아까전에 How to play 할 때 How can I play It How I can play 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문사가 맞아요 위에 있는 하우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하우는 의문사가 아니고 조금 이따 배우게 될 관계부사 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궁금한게 아니잖아 말 안내서 내 입장에서 뭐 그런건 나중에 배울거구요 어쨌든 How you can play 바꿔 쓸 수 있구요 How you can play 아우사아키 니가 어떻게 아 니가 어떻게 니가 아이사아키 하는 방법을 니가 할 수 있도록 되는 방법을 내가 너에게 가르칠 수 있다구요 그 다음에 이거 이 문장 1 2 3 4 5 하기로 했죠 1 2 3 4 5 하면 뭡니까 4죠 누구누구에게 무언 무엇을 가르쳐줘 됐습니까 4 4 형식이구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가르쳐줄 수 있다고 하죠 wh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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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로 하면 무엇이 끝내준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끝내준다. 잘된 일이구나. 멋지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That you can teach me how to play를 That으로 바꿔왔습니다. 앞문장 전체죠. 다만 얘는 you로 바뀌고 얘는 me로 바꿔야 되겠죠. That you can teach me how to play is awesome. 네가 나에게 아이스하키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참 awesome 엄지척이구나. 됐습니까? That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여기 밑줄 걸었고 얘에 대해서 쓰세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뭐를 해줄 수 있는 점 에너가 수호에게 아이스하키 플레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점 있다라는 거 대신 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awesome 여러분들 이제 슬슬 학년이 올라갈수록 동의어가 중요해집니다. 당연히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말 awesome 하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일단 같은 말들 쭉 보면 awesome과 같은 말은 일단 t로 시작하는 거 하기로 했으니까 t로 시작하는 뭐가 있다. traffic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내 주는. 그러면 f로 시작하는 거 생각해볼까? f로 시작하는 거 생각해볼까? fantastic도 있겠죠. 뭐 w로 시작하는 거 생각해볼까요? wonderful great good 다 되겠죠. 좋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네. amazing. 좋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반댓말은 terrible이 있다 그랬죠. terrible 좋습니까? 좋지 않은 이고요. 반댓말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거. 좋습니까? 끔찍한. 형편없는 awful. 그래서 aw로 시작하는 게 공통적이긴 한데. 얘는 awesome은 이거고요. awful을 왜. 그러니까. terrible. 끔찍한. awful. 형편없는. 끔찍한 입니다. 단어가 점점점점점 학년이 올라가서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가지고. 다음. 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단어마다 이렇게 밑줄을 꼽고. 1 2 3 4 5 번호를 매겨줍니다. 그래놓고. 다음 주. 문맥상. 어색한 단어를 1 2 3 4 5 중에 고르세요. 분명히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뭔가 뭐. 뭐 이러고 있는 거 같은데. terrified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 awful이 있으면. 그건 이상한. 전체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게 됩니다. 하지만 awesome이 있으면 그것도 맞는 거고. amazing이 있으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is ice hockey the most? 했고요. 자. 이 문장에. 또 설명하기도 많죠. yes. it is the most popular sport in ice hockey. is the most popular sport in 캐나다 했고요. 자. 일단.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이 문장. 여기서부터. everyone부터 loves까지의 뜻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말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안 망지려봤자. 뭐가 될 것 같긴 하지만. day가 될 것 같긴 하지만. every book books money. 밖에 안 된다 그랬고. 그 말은. 반드시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 됐습니까. 내가. 그래서 여기에. love 써놓고. 치사하게. s 하나 빼놓고. 맞아 틀렸냐 했을 때. 여러분은. 틀렸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everyone 하고. I know. 사이에는. 무슨 일이나 한 걸까요. 또 나죠 뭐. 누가 다인데. 다짜 떼버리고. 무슨 씨 역할하고 있으니까. 어떤 씨 역할하고 있으니까.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 사라졌다. 관계사라고 불리는 녀석이 사라졌죠. 그러면 사라진 관계사는. 선생님이. 이 경우에. 선택지가.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것도 되고. 요것도 된다고 그랬어. 왜냐하면. everyone이.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생략된 건. who. whom. that. 그리고. 지금 선택한. 생략이죠. 그래서 이거. 문법적으로. who whom that. 생략이. 생략됐다는 얘기를. 문법적으로 풀면. 선행사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무슨격 관계대명사인 경우.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경우에는. who whom that. 생략이. 모두 가능하다. everyone that I know. everyone whom I love. everyone who I know. loves.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워너빙 아닌 것 같다 그랬죠. 둘 중에 하나는. 당연히 빼고 얘기했을 거야. 그래서. everyone I know. loves. watching and playing it.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everyone I know. loves. watching and playing it. 그러니까. watching 아이스하키. and playing 아이스하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 형태. 는. 얘 형태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들 눈은 어디로 가냐 하면. 얘한테 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형태 가능한 거. 있습니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제가. 러브는 누구처럼. 이거 묻고 있죠. 러브는 누구처럼. like처럼. 이니까. 여기에. to. watch. 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to. watch. 를 했다면. 여기에는. to. play. 를 하든지. 아니면. to. 를 생략한. 플레이를 하는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watching. 이니까. playing. 해야만 되는 거고요. 여기에. to. watch. 였다면. every line of love. to. watch. and. play. it. 또는. to. play. 이런 식으로 가질 수가 있다. 됐습니까. 에이. 그렇게 얘기했고. 단수 취급한다. 관계사. 그 다음에. 러브의 목적은. 어떤 형태가 가능한지. 좀 살펴봤고요.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Did you play? When you were in Canada. 이렇게. 이렇게. 자. 왼을 보고. 무슨 사람 부르죠. 여러분들. 지금쯤. 이제. 왼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배웠냐면요. 아직. 둘밖에 안 배웠구나. 여러분. 이때. 강조 공부는 안 배웠죠. 아직. 기말인가. 지금 기말인데. 그래서. 두 가지만 배웠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배움. 웬이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 시간에 부사들이 이끄는. 접속사라 그랬죠. 접속사가 나온다는 얘기를.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걸. 한 문장 속에. 두 번 넣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죠. 접속사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동에 따라서. 여기에다. 넣고. 쉼표하고. 접속사가 붙어있는 절을 보고는. 종. 이라 그럽니다. 접속사가 안 붙어있는 절을 보고는. 주절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뭐뭐. 한. 다. 그대로 해석되고. 이 녀석은 접속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다. 짜떨어지고. 비커주가 있으면. 때문에가 됐군. 그런 것도. 종속절주절. 하. 인데.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문법을 보고. 뭐라 부른다. 시제의 일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 그래서. 과거에 니가 얼마나 자주 아이사악해왔니. 과거에 니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자. 그리고 이 문장은.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정보를. 시작되는 부분은. 뭐. 이 부분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 이 갑자기 캐나다라는 말. 한번도 안. 오다가. 캐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봐서. 이제. 수원은. 애나가 캐나다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애나는 캐나다 출신이라는 게. 저기에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엘 리스트. 여기 뭐. 플레이.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자신에 대한 사실. 장난이겠고요. 그 다음에. 엘 리스트의 뜻은. 최소한. 또는 뭐. 적어도. 이런 뜻이라 했죠. 반대되는 우리말 뜻은. 최대한. 또는 기껏해야. 자. 그러니까. 아무리 애써 봤자.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못해도. 됐습니까. 아무리 대충 대충 하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앳 리스트고. 얘는 뭐라 했더라. 앳. 모스트라 했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리스트가 뭐의 최상급입니까. 리스트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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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였죠. 많이나. 머치에. 반대말인거죠. 리틀 머니. 하면 돈이 거의 없는거고. 머치 머니. disrupt기 하면 반대인단이니까. 머치 몰 vicinity. 아. 그래 이 자리가 앤모스트 있으면 이상한 내용이 된다라는 것. 아셔야 되겠어요. 못해도 두세번은 했다. 이게 사실은 이거보다 더 자주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거죠. 네. 뭐. 네 번정도 했을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못해도 두세번은 했어.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근데 여름에. 아. 내내 두세 번 했다. 이건 틀린 내용입니다. 겨울에는 적어도 두세 번 했다. 캐나다에서 1년 내내 두세 번 아이스하키 했었다. 이러면 눈 틀린 거야. 왜냐하면 겨울에는 이란 말을 붙여놨어. 겨울에는 적어도 두세 번 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two or three times a week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던 겁니까? two or three times a week란 대답 듣고 싶어서 how often did you play 아이스하키라고 한건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I played 뒤에는 I played 아이스하키, I played it이 생략된 거예요. 원래 문법적으로는 생략하면 안 되는데요. 위에 말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원래 문법적으로 생략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어이기 때문입니까? I played it, I played 아이스하키는 I played 아이스하키라는 부분에서 무슨 어? 목적어죠. 목적어는 원래는 문법적으로 생략하면 안 돼요. 하지만 내용상 계속 아이스하키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용상 생략했습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는 원 대신 쓸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대화나 글에서 처음 나왔는데 하필이면 한 개다? I am a doctor, he is a teacher 이런 거. 그 다음에 에브리죠. 얘는 됐습니까? 얘는 에브리나 뭐로 바꿨을 수 있다? PER, PER로 바꿨을 수 있다 했습니다. 2 or 3 times every week. 매주마다 적어도 두세 번은 블레이드 아이스하키였다. 근데 인 더 윈터가 있는 점 조심하라 했습니다. 내용 파악에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I'm sure you are really good at 아이스하키에서는 뭐 하기로 했었냐? 일단 생략된 거 찾아달라 그랬죠. 그래서 생략된 거 넣어서 읽을 수 있겠네요. I'm sure 되시죠? I'm sure that you are really good at 아이스하키. 됐습니까? 나는 확신한다. 네가 정말로 아이스하키를 잘 한다라. 겁만드는 대신죠. 겁만드는 대신 목적어 역할을 수행. 원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목적어는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형용사기 때문에. 형용사가 목적어를 가지는 경우는 없는데 형태상 거의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생각했고요. 일단 sure 대신 쓸 수 있는 c로 시작하는 단어는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죠. I'm sure. certain이 있죠. I'm certain that you are really good at 아이스하키. I'm sure that you are really good at 아이스하키. 자 그 다음에 얘기할 건 뭐냐? I'm sure that blah blah는 말하는 사람의 확신을 표현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너는 아이스하키를 매우 잘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 표현도 가능하겠네요. 이 문장 전체는. 그리고 내가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뭐야. 조동사를 배운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였죠? 너는 스파이임에 틀림없다. you must be a spy죠. 그래서 I'm sure를 빼고 똑같은 느낌을 전달하고 싶으면 you must be really good at 아이스하키라고 해도 된단 말이야. you must be really good at. 이때 must는 have to 로 바꿔 쓸 수 없다 그랬어. must의 두 가지 뜻 중에서 뭐뭐임의 틀림없다. 라는 표현은 I'm sure that, I'm certain that,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You must be really good at Aisaki 됐습니까? 그래서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 때문에 I'm sure that, it is certain that, it is sure that 여기 I 대신에 is을 써서 it is sure, it is certain도 쓰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렇구요 그 다음엔 뭐하기로 했냐 You are really good at Aisaki가 잘하는거 표현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건 You You, 뭐, you can I'm sure that you can, you can Play Aisaki very well 같은거, 이런거 넣으면 되겠죠 You can play Aisaki, I'm sure that you can play Aisaki very well 이런것도 가능하구요 You are all good I'm sure that you are all good, you are all really good, Aisaki 플레이어 이런것도 가능하겠죠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엔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 할 사람이네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 할 사람이네 아따, 뭐 할것도 많다 대화가 뭘 이렇게 할게 많냐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가 뭐 표현하기다? 기대 표현하기라 그랬죠 기대 표현하기 할 때 뭐 I can't wait 다음에 투부정사 뭐 몇가지만 쓸게요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도 있다고 그랬구요 그 다음에 I am으로 한번 가볼까 I am I am I am excited 나 신나 떼주 선생님 선생님 일부러 틀리게 써봤어요 한번 여러분들 틀림을 고칠 수 있는데 I am excited about learn from you 바로 이거 고쳐주세요 from you죠 됐습니까 난 너에게 배우는 것에 매우 신이 났다 됐습니까 I am excited about learning from you about이 전치상입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I can't wait to learn I can't wait to do I am excited about doing 자 그 다음에 요게 시험 문제 앞으로 또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해서 고1 때 고남때도 뭐 나올 수 있고 고등고때 많이 나온다 했는데 뭐가 있다라고 보이는지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자 지금도 일부러 틀리게 씁니다 I am looking forward to learn from you 그래서 I am looking forward to learning from you 조심해야 될 게 자 look forward to라는 아이고 looking 해야 되는데 look forward to라는 수어가 있고 그것이 기대하다 고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기대하다 고대하다 라는 뜻인데 근데 얘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look은 보다 forward는 앞쪽을 향하여 to는 어디어디를 향하여 to school 할 때처럼 그래서 이 to가 look forward to 할 때 to가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뭐다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많이들 내십니다 I am looking forward to learning from you 해야 됩니다 근데 to run 하면 to do 하는 것처럼 마치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얜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고요 to가 종류가 두 가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go to school 할 때 to는 전치사고요 to 뒤에 동사 원형형 부분은 to 전치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정사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의 to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모아 놓고 뭐라 그러냐면요 전치사의 to라서 주의해야 할 표현들 이라고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죠 get used to 뭐뭐에게 익숙해지다 이런 것도 배웠거든요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when it comes to 이런 to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아이고 얘를 충분하게 만나면 안 되는데 자세하게 살펴보기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에나와 수호의 대화인데요 대화 파트에서는 얘들이 지금 곧 겨울방학이 될 거니까 먼저 물어보는 계획문은 에나입니다 에나가 먼저 수호에게 겨울방학 특별 계획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수호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있죠 그렇죠 어디 갈 계획이고 평창 갈 계획인데 평창에 누가 계시길래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댁 갈 거고 거기서 뭐 할 거지 나오죠 뭐하고 뭐 할 거다 스케이트 타러 가고 썰매 타러 갈 거래요 그리고 그렇게 why do you go 스케이팅 앤 슬레딩 이라고 묻는 데에 대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왜 스케이트 타러 가고 썰매 타러 가니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because 수호 loves winter sports 겨울 sports 동계 sports를 좋아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그랬어 그냥 평창에 가면 썰매 타기도 좋고 스케이트 타기도 좋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얘기죠 가장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보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다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에나가 얘가 이제 수호가 동계 스포츠 좋아한다 그랬더니 반가운 기분이니까 아 잘됐네 후프 이후 라는 반응이 나오고 나도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한다는 얘기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아이스하키 여기에 뭐 필드하키 이렇게 하면 이상한 대화가 돼 버리죠 필드하키는 여름철에 하는 하계 스포츠죠 잔디밭 위에서 굴러가는 공같이 생긴 공 가지고 하키하는 건 필드하키고 얼음 위에서 퍽을 가지고 하는 건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 제일 좋아한다고 했고요 우리나라는 아이스하키 할만한 그러한 생활 스포츠로 아이스하키를 할만한 환경이 안 됩니다 일단 호수 같은 것들이 아이스하키 할 만큼 단단하게 어휘지도 않고요 실내 빙생장이 아이스하키 할 만큼 그렇게 여유가 많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경험 없지만 그러나 나는 배우는 데 관심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배우고 싶다 관심 표현 그래서 이 과에서 두 가지가 관심 표현하기 하고 뭐였습니까 빈도 문기였는데 여기 관심을 얘기하는 부분 나왔죠 그 다음에 정말이냐 그랬고 얘가 심지어 뭐 해줄 수도 있다 내가 가르쳐 줄 수도 있다 나 좀 해 이런 느낌이죠 내가 너희가 가르쳐 줄 정도의 실력까지 된다 내가 그럴 능력이 있다라는 능력의 조종사 I can teach you how to play it 그랬더니 잘 됐죠 돈 들여서 배울 필요도 없고 친구한테 배우면 그래서 awesome 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참 그 얘기 아 깜빡하고 안 했네요 여기에 집어넣을 건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뭐였다 바이 더 웨이였습니다 바이 더 웨이였습니다 바이 더 웨이였 바이 더 웨이였 그런데 있잖아 갑자기 내 전부터 물어보고 싶어서 마침 얘기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는건데 바이 더 웨이였 Is I say the most popular sport in Canada? 여기에 정보가 몇 가지가 있다 했죠 그러니까 애나가 캐나다 출신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니 그랬더니 인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애나가 아는 캐나다 사는 캐나다에서 살다 왔으니까 캐나다에 아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도 좋아하고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한다 러브가 두 가지 되는데 ING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팩트체크니까 그래서 과거 시제로 빈도를 빈도 묻는 표현 두 번째 중요한 거였죠 빈도 묻는 표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when you were 캐나다에 있었을 때 얼마나 했었니? 했더니 최소한 못해도 한 달에 두세 번은 했죠 일주일에 두세 번은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것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한 달에 아니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했다 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선생님도 있어 애나는 한 달에 최소한 최소한 여덟 번은 한 겁니까? 그렇죠 최소한 한 달에 여덟 번은 했다라는 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방금 내가 뭐 물어본 거냐? 248 할 줄 아냐고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맞는 얘기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했다 오케이 근데 1년 내내 한 건 아니라고 그랬어 겨울철에는 겨울철에는 캐나다는 저위도 지방입니까? 고위도 지방입니까? 고위도 고위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지구를 가상의 선 중에 이렇게 돼 있는 선을 위도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적도는 위도 몇 도야? 0도죠 됐습니까? 북극이랑 남극이 위도 90도죠 그러니까 캐나는 저위도 고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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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북극과 가깝죠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호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단단하게 깨지지 않게 얼겠죠 그런 곳에서 아이스하키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두세 번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자주 했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걸 오픈이라고 이런 빈도우면 오픈입니까? sometimes입니까? 이 정도 빈도우면 오픈이라고 할 수 있죠 자주 한 거죠 그쵸? OFTEN 그러니까 확신하는 거죠 틀림없이 잘할 거라고 확신하고요 빨리 배우고 싶다라는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수호랑 에나는 이번 겨울방학 때 뭐 아이스하키를 같이 하면서 수호가 에나한테 배울 계획이죠? 아니죠 그런 배움은 없습니다 구체화 시킨 적이 없어 됐습니까? 빨리 배우고 싶다 까지만 얘기했지 됐습니까? 여기에서 에나의 겨울방학 계획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수호에 겨울방학 계획만 나왔어요 언젠가는 배울 텐데 빨리 됐으면 되겠고 그다음에 계획까지 세우지 계획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수호랑 에나는 겨울방학 때 같이 아이스하키를 할 계획이다는 틀린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고요 먼저 묻는 애는 에나였더라 수호였더라 에나가 먼저 묻죠 그렇죠 요렇게 요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뭐하니? 갖고 있냐고 물었죠 뭘 갖고 있니? 어떤 특별한 계획들을 계획은 계획인데 뭐를 위한? 겨울방학을 위한 이름 부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무엇을 Special plans 어떤 For the winter break 됐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inter break 또는 In the winter break 할 수도 있구요 그랬더니 여기에 여기에 Do you have 라고 물었는데 대답은 미래시절입니다 나는 방문할 계획이다 하면 뭐 전차 필요 없지만 갈 계획이라 했으니까 전차 놓고 이제 어디에 갈 계획이다? 나의 조무원님들의 덱에 덱은 덱인데 어디에 있는? 평창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문장 했는데 또 그 다음 문장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계획된 걸 얘기했고 계획된 미래고요 그 다음은 뭐냐? 위를 써서 나는 뭐하러 가고 뭐하러 갈 것이다? 스케이트 타러 가고 썰맨 타러 갈 거래요 어디에서? 평창에서인데 굳이 평창에서 또 할 필요 없으니까 거기에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왜 그런 짓을 할 건지 물어볼까봐 또 한 문장 더 붙이죠 나는 뭐를 엄청 좋아한다? 동계 스포츠 엄청 좋아한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m going to go to my grandparent's place 는 place인데 어디에 있는 in 평창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be going to 말고 I will go skating and sledd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인 평창을 대어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니까 이번엔 현재 시제 I love winter sports 됐습니까? 자 근데 애나도 자기도 좋아하죠 그래서 반응이 어우 잘 됐구나 라는 말 나오죠 잘 됐구나 한 다음에 자기도 또한 좋아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지가 제일 좋아하는 winter sports가 뭔지 얘기하는 세 문장으로 돼 있죠 그래서 잘 됐구나 잘 됐구나 good for you 그 다음에 I love winter sports too 한 다음에 my favorite is ice hockey my favorite winter sports is ice hockey 됐습니까? 자 애나가 ice hockey 얘기를 갑자기 얘기했어 그럼 이제 수어가 뭔 얘기하냐 그러면 해본 적 없다 그러죠 그쵸? 하지만 나는 자 이 과에서 꼭 넣어야 되는 거 관심 표현하죠 나는 관심이 있다 뭐 하는 것에 관심 있다 배우는 것 그쵸? 뭘 배우는 거? 그것을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배우는 데 관심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I've never played ice hockey but I'm interested in learning learning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learning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how to play it 됐습니까? 의문사 플러스 투두 how I can play it 됐습니까? 배우는 데 관심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한테 가르쳐줄 수 있다는 얘기 나오죠 능력 얘기합니다 사형식으로 내가 가르쳐줄 수 있다 whom you 플레이하는 방법 완전 목적어 직전 목적어 있는 사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가르쳐줄 수 있다 really I can teach you how to play 됐습니까? 그랬더니 마침 잘된 내가 나오죠 그거 참 어떻구나 엄지척이구나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갑자기 얘기가 바뀝니다 바이더웨이 그 다음에 뭐 체크합니까? 팩트체크하죠 그쵸 어느 동네에서 캐나다에서 아이스하키가 가장 인기 있냐 라고 물어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that's awesome wonderful fantastic therapy 그 다음에 is is 아이스하키 뭐 좋아하죠 최상급은 the most popular sport in 캐나다 is 아이스하키 the most popular sport in 캐나다 간단하게 그렇다고 얘기한 다음에요 됐습니까? 간단하게 인기 있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인기 있다고 얘기하는 근거를 뒤에 얘기해야 되겠죠 그쵸 그 근거는 에나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죠 보는 거랑 하는 거를 됐습니까? 오케이 준비 됐습니까? 간단하게 그렇다 yes it is okay 자 뭐한다 love 한다 우는 거랑 하는 거 watching it and playing it 다 찾았습니까? everyone whom I know that I know loves 형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watching it and playing it 됐습니까? 자 이제 뭘 우겨넣느냐 선생님 갑자기 내용을 잃어버렸네 빈도 묻는 거 이제 나오죠? 그쵸? 빈도 묻는 거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자주 과거 팩트체크 네가 어디에 있었을 때 캐나다에 있었을 때 맞나 모르겠네 아니면 아닌 거고 됐습니까? 맞네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너는 과거에 아이사아키 했었니? 아이사아키 언제 언제 겨울에 됐습니까? when you were in 캐나다 네가 과거에 있었을 때 얼마나 과거에 자주 했었니? 그래서 이 시제로 물었으니까 당연히 그 동사의 형태 다음 나오는 동사의 형태 과거였죠 내가 플레이 했었다 원래는 아이사아키를 넣어야 되는데 빼도 지금 상관없다고 그랬고요 최소한 두세 번 뭐마다 일주일마다 라고 끝내면 안 되죠 그쵸? 조건이 좋을 때 그랬단 말이죠 그 조건이 좋은 시기는 언제 겨울에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I played what 아이사아키 그 다음에 됐습니까? I played 아이사아키 at least two or three times every week in the winter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자주 한 거야 가끔씩 한 거야 자주 했으면 잘하겠어 못하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다음 대화를 자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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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능력이 언제 중요하다고요 고등학교 때 엄청 중요하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라는 얘기 나오죠 네가 정말 하이사아키 잘한다라는 것을 해놓고 이제 빨리 배우고 싶어서 기대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뭐 깜짝 놀라는 감탄사 와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I'm sure that you are really good at 아이사아키 난 못 참겠어 I can't wait 하면 참는데 to learn from you I can't wait to learn from you I can't wait 하면 어색한 대화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안 배우고 참을래 네가 견딜 수가 없다 못 참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체크는 시간상 선생님 나중에 동영상으로 해드릴게요 어차피 반복되는 부분인데 근데 여기 이거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 앞에 어떤 식으로 시험 내는 선생님이 계시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랑 여기에 있는 내용이 다른데 이걸 막 섞어놔요 니들이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 치는 애들이 함정 빠지기 쉽게 섞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달달 외운 거 하고는 뭔가 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되고 뭐 나머지 중요한 표현들은 비슷하니까 위에 자 팔과 문법이 좀 그 과식하는 문법이에요 과식하는 문법이라는 얘기는 뭐다 설명할게 많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을까봐 많을까봐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언제 여름방학 때 이걸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누누이 얘기했었던 겁니다 니들 2학기 기말고사 때 이거 할 거니까 잘 늘어나 해놓고 1번이 지갑동사죠 그 다음에 2번은 이거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사실 1번하고 2번 문법은 똑같은 문법 하는 거예요 그렇죠 1번 문법도 문장의 형식이고요 2번 문법도 문장의 형식입니다 똑같이 그중에서도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다 1학년 때 배웠어 됐습니까 심지어는 뭐까지도 1학년 때 배웠냐 블랙키 나오는 마지막 과에서 이것까지 배웠죠 그렇죠 people called the cat 블랙킷 so the cat was 블랙킷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7과 문법에 너가 나왔냐 had some bleach had some bleach why 애드 썸블리치 why 여러분들 복습 1학권은 안하는구나 애드 썸블리치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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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ld I add 썸블리치 to keep the water clearly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to keep the water clear 이거 아십니까 그래서 물을 말 우리말 해석은 맑게 유지시키기 위하여지만 어 선생님이 맑게라는 단어를 맑게 투명하게를 영어 4장 찾아봤더니 클리어 리드인데요 선생님 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말하고 해석이 좀 해석 그대로 문법하면 틀리는 경우도 있어 왜냐하면 그게 뭐였기 때문입니까 5-2죠 맑게의 어떤 7과에서 5-2도 했어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남았냐 5-3 남았는데 그중에 지각동사 5-3에 c라고 했던 녀석이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보니까 원트 보이시죠 원트 a 투두니까 5-3에 a죠 그리고 참 7과 문법에 5-3에 b 했네 사역동사 시키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형식이 다 지금 이제 이번 과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형식이 다 끝난 거야 공식적으로 1형식부터 6형식 7형식 이런 거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장의 형식을 졸업하게 되는 마지막 마무리 문법입니다 자 칼질 해보겠습니다 누가 음 오케이 엇 뭐의 뭐가 강의 얼음이 뭐한 으흐흥 갈라지 으흐흥 뭐했다 보았다 자 여기 보면 분명히 크랙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이즈가 크랙을 하는 거야 크랙을 당하는 거야 아 그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여기 써놨는 거 보니까 여기에 Gunner saw the river icee cracking 이라고 써놨는 거 보니까 물론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난 이거 어떻게 해석하자고 그랬더라 내가 써놨는 걸 쳐다보고 나서 다시 와서 했죠 어떻게 해석하기로 저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그쵸 그쵸 나는 Gunner는 갈라지고 있는 강의 얼음을 보았다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선생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해도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자고 하는 이유는 뭔지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Gunner saw 봤어 봤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온다? 왓에 대한 대답이 오는 거죠 뭘 봤는데 리버 아이스를 봤단 말이야 리버 아이스가 크랙을 하고 있는 중인데 본 거야? 크랙을 다 하고 있는 중인데 본 거야? 크랙을 하고 있는 중인 아이스 뭐야? 리버 아이스를 본 거죠 좀 이따가 설명할 때 똑같은 표현을 크랙에 다른 형태가 있는지 묻겠죠? 하면 쉽고요 그 다음에 뭐도 물어볼 거냐면 다시 크래킹일 때 여기에 뭐가 생겼됐는지 물어보겠죠? 여기에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얘 쳐다보고 얘 쳐다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도 할 거냐 하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는 얘를 써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 됐습니까?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은데 크랙을 쓰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쓰면 어떻게 될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 음 뭔가 타고 있는 것을 냄새 맡았는데 나는 타고 있는 중인 뭔가의 냄새를 맡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시제가 과거네요 내가 냄새 맡는다 I smell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중인 무엇을 burning 하고 있는 중인 something 난 타고 있는 뭔가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I smell something burning 선생님이 끊어있기를 왜 이렇게 안 하는가 하는 다 이유가 다 있죠 이거 자 얘는 추가적으로 뭐 할 거냐 하면요 어 여기다가 나는 달콤한 설탕 같은 게 타고 있는 냄새를 맡았다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됐습니까? 나는 뭔가 설탕 같은 거 타는 냄새를 맡은 것 같아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보자 됐습니까? 이 문장에 뭔가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 녀석의 위치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복습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지금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케이트가 사랑스러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하지 않기도 했죠 우리는 사랑스러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케이트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누가 더 we heard 뭐하는 중인 케이트 singing a lovely song 그 다음에 번의 뜻도 한번 봅시다 번이 무슨 뜻이냐 이런 것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나는 엄마가 튀김 요리하는 냄새를 맡았다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나는 뭔가 튀겨지는 냄새를 맡았다 뭐 기름 냄새 같은 거 나는 것 같아 난 튀김 엄마가 튀김 요리하는 냄새를 맡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번 말고 뭐를 한번 써보자 튀기다가 뭡니까? 프라이죠 프라이를 써서 난 뭐 엄마가 부엌에서 뭔가 튀김 요리하시는 거 같은데 그 냄새를 맡는다 라는 표현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됐습니까? 선생님이 번의 뜻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라는 얘기를 한 거고 프라이의 뜻도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냐 이거를 수학 공식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영어 문법은 결국 문법이 목표가 아니고요 수단입니다 뭐를 하기 위한 내가 의사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어떤 규칙에 따라서 하는가에 대한 것을 배우는 거지 이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문법을 보면 문법 설명에 뭐 더 플러스 뭐 플러스 뭐 목적어 플러스 뭐 목적격 부호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법을 공부할 때 자꾸 수학 공부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규칙들을 와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먼저 얘기하면 이게 5-3의 C니까 크래킹, 버닝, 싱잉은 전부 공통적으로 이 자리에 크래킹 대신에 뭐 써도 되고 크랙을 써도 되죠 거너서 더 리버 아이스 크랙 대고 마찬가지 여기에 번 도 되죠 아이스맨 썸띵 번 도 되고 그 다음에 위허드 케이트 싱 어 러블리 송 다 되죠 다만 투 크랙이나 투 번이나 투 싱은 안 된다는 건 꼭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크랙을 이 자리에 알맞은 형태로 집어 넣은 곳을 모두 고르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공통적인데요 크래킹하고 더 리버 아이스 사이에 생략된 말은 얘 쳐다보고 얘 쳐다봤으니까 위치 워즈 겠죠 선행사 사물이고 시제가 과거죠 거너가 봤던 게 과거니까 깨지고 있는 중이었던 것도 과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문법으로 바뀌었다 관계사 문법으로 바뀌었죠 선생님이 관계사 문법을 설명할 때도 맨날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어떤 식으로 기저줘서 뒤로 간다는 이 표시를 계속 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위치 워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쳐다봤고 여기 쳐다봤으니까 위치 이즈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친구는 관계사 문법을 정확하게 안 배운 친구죠 여기는 뭐가 생겼됐다 됐 이즈가 생겼됐죠 선생님 위치 이즈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야 선행사 봐라 선행사 여러분들 관계사 문법에서 뭘 배운 적이 있냐 선행사가 something, nothing, anything 또는 선행사가 the only, the very, the best, the first, all 이런 녀석들의 꾸밈을 받고 있는 선행사면 특별 취급에서 death을 선호한다 라고 배운 문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고 있는 중인 뭔가의 냄새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singing 여기에 crack일 때는 아닙니다 동사 운영일 때는 이렇게 생겼된 게 아니야 지금 ing 형태일 때 그런데 얘가 생겼다는 얘기는 내가 왜 하고 있냐 cracking, burning, singing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깨지는 것이다 깨지고 있는 중이냐 중인이냐 이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현재 분사들입니다 전부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ing, cracking이나 burning이나 singing에다가 밑줄 꺼놓고 밑에 이 ing랑 같은 성격인 ing가 아닌 걸 골라요 골라 보세요 해 놓고 ing가 들어 있는 다섯 가지 문장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해석 따라서 동명, 아 이거 건어는 강어름이 깨지는 것을 보았다니까 아 이거 동명사겠네 라고 착각하고 이 중에 동명사를 고르고 있으면 해내게 된단 말이야 얘는 현재 분사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해석을 내가 얘가 현재 분사라는 걸 압니다 라는 티를 내라고 깨지고 있는 리버라이스 봤다 타고 있는 뭔가의 냄새를 맡은다 사랑스러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kt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어 그래서 ing 형태일 때는 절대로 동명사가 아니라는 점 가지고 시험 문제 낼 수 있단 말이야 singing bird가 뭔지 singing room이 뭔지 구분할 수 아닙니까 똑같은 singing인데 singing bird는 노래하는 새죠 그때 singing은 뭐겠다 현재 분사겠죠 하지만 singing room은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room for singing으로 바꿔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래하는 것을 위한 방이니까 그래서 이 singing room 할 때 singing은 동명사죠 구분할 수 있고 sleeping bag 하고 sleeping baby 중에서 뭐, for, 뭐 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뭡니까 sleeping baby 하고 sleeping bag 중에 뭐, for, 뭐 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back for sleeping이죠 sleeping bag이죠 자고 있는 주머니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sleeping bag 할 때 sleeping은 동명사죠 동명사, 현재 분사 구분하는 문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돼 그렇습니까 뭐, 이런 거 동명사, 현재 분사 구분은 쉬고 I am swimming은 당연히 현재 분사 공부 I like swimming은 동명사겠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현재 분사라는 사실 문법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해석 가지고 해석 가지고 해석 가지고 해석만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 놓고 동명사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ing 형태일 때 여기에 주격 관계사 플러스 B 동사들이 생략됐다 여기에는 뭐 kate니까 who 쳐다봤고 was가 생략된 거죠 we heard kate dad was singing a lovely song who was singing a lovely song 그래서 사랑스러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kate의 소리를 들었다 근데 동사 원형이 왔을 때는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잘 기억하고 있으라고 crack이나 burn이나 sing이 왔을 때는 이 문법을 잘 기억하고 있으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해석했냐 번어는 보았다 얼음이 깨지 보았다 이런 식으로 했죠 눈 거 투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투 쓰지 말고 하라는 얘기였어 나는 냄새 맡는다 뭔가 타 으흠 번일 때 우리는 들었다 kate가 사랑스러운 노래 부르 으흠 들었다 투 를 쓰지 말라는 의미로 그런 식으로 잘 기억에 남으라고 말씀 드렸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얘 쳐다보고 어이구 여기에 생이 와야 되겠네 라고 헛소리도 하지 말라 그랬어 이건 cj 씨랑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sing의 형태에 가능한건 sing과 singing 자 그 다음에 뭐 해보자 했냐면은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crack 말고 break를 써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미 눈치챘겠지만 지금 갑자기 뭘 해보고 싶냐 이 말이죠 일단 자 똑같은 얘기들 거너스어더 리버라이스 크래킹이란 표현을 break를 쓰면 일단 뭐 여긴 똑같이죠 한 다음에 break는 어떤 형태로 와야되겠다 이 형태로 와야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엄마가 뭔가 어 뭐 프라이 요리 하시는 튀김 요리 하시는 것 같아 그쵸 그러면 그때 나는 뭔가 튀기 뭐 뭔가 튀기는 냄새를 만든다 라는 거 i will smell something 다음에 프라이어 형태는 프라이드가 되는 됐습니까 갑자기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자 여기에 오는 crack이라는 동사 burn이라는 동사 sing이라는 동사 sing이라는 동사가 제일 설명하기 쉽네요 kate가 sing을 하는거야 sing을 당하는거야 그렇죠 근데 똑같은 얘기를 목적어 여기에 a lovely song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니까 we heard kate singing a lovely song 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순이 달라져서 만약에 어떻게 됐다면 we heard we heard what a lovely song 이라고 해버렸어 그러면 그때는 그 뒤에 어떻게 써야된다 sung by Kate 우리가 들었어 그쵸 그럼 일단 지각동사 나왔고 그럼 무엇을 들었는지 목적어다 까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 빈칸에 여기에 빈칸에 sing을 알맞은 형태로 넣으세요 하면 러블리송이 sing을 하는지 다 하는지를 살펴봐야되겠죠 러블리송 노래가 이 뜻이 노래를 부르단데 노래가 노래를 부릅니까 그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러블리송이란 녀석은 sing에 주어를 할 놈입니까 목적어를 할 놈입니까 목적어 할 놈이 얘한테 꾸밈을 굳이 받고 싶대 그러면 얘라 여깄다 뭐 바뀐 무슨 시 입장밖에는 어떤 시형태로 써야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프라이를 넣고 싶으면 아이스맨 왜냐하면 자 번의 뜻 한번 보자겠죠 번은 체인지 같은 녀석이에요 번이 체인지 같다라는 얘기는 또 이게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번이 무슨 뜻을 갖고 있다 번이 무슨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tree is burning 뜻은 그 나무가 타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번의 뜻은 타다죠 타다 됐습니까 불타다 그런데 I burn the tree 도 된대 그렇죠 I burn the tree 도 된다는 얘기는 이때 번의 뜻은 뭐다 태우다 그렇죠 무엇 무엇을 불태우다 체인지 같은 녀석이 그러니까 얘가 얘가 흔하지 않은 녀석이란 말 얘네도 몇 개 많긴 많네 뭐 체인이도 그렇고 그렇죠 hurt 때리는 것도 hurt 맞는 것도 hurt 무엇 무엇을 아프게 하다도 hurt hurt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 이게 타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타고 있는 뭔가의 냄새를 맡았다 근데 fry는 무슨 뜻밖에 없다 무엇 무엇을 튀기다 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오는 얘는 음식일 거고 이 음식이 fry를 합니까 fry를 당합니까 fry를 당하는 거니까 I smell something fried frying chicken fried chicken fried chicken fried chicken fried chicken 튀기는 무서운 놈이니까 피해야 되겠죠 햐 프라잉치킨 프라잉 치킨 말이죠 프라잉치킨은 뭐를 하고 있는 치킨인 거야 튀고 있는 닭인 거죠 오케이 치킨집에 전화했을 때 건강검수 chicken 깨뜨리다 말이야 깨뜨리다 그러면 I break the ice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나는 그 얼음을 깹니다 I break the ice가 가능해 그럼 여기 있던 ice가 break한테는 break한테는 뭐 할 놈이 꿈이 받고 싶다 목적어 될 놈이 굳이 얘한테 꿈이 받고 싶대 그러니까 입장 맡긴 형태로 gonna saw the river ice broken by something 뭐 뭔 일 때문에 아까 지진 나는 거 느꼈어요? 좀 무섭던데 지진 나는 거 못 느꼈어요? 지진 났는지 몰랐어? 흠 했다니까 김천에서 진도 3.2 지진 났었대 아이씨 무서운데 왜 지진 잤지?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블라블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각동사는 학교에 늦게 가는 동사 아니고요 알찌자의 느낄 각자입니다 감각기관할 때 그 각자고요 지식할 때 진짜예요 감각기관을 동원해서 뭔가를 눈치챈다 시각적으로 눈치챌 수 있고 청각적으로 눈치챌 수 있고 촉각적으로 촉각으로 거미가 내 등에 막히고 힐 터치는 지각동사 아니야 알죠? 터치는 만지나는 거지 건드리는 거지 느끼는 게 아니죠 터치를 하면 그러면 그 물체에 대한 필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필은 지각동사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smell taste 같은 경우에는 지각동사는 맞는데 이거 가지고 지각동사 표현하기가 좀 뭐 마땅치 않아 난 누가 뭐 뭐 하는 것을 맛봤다 이건 좀 이상하니까 taste는 뭐 이 표현에 대해서 잘 많이 쓰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watch라든지 look at listen to 이런 것들도 지각동사에 들어갑니다 she watch, hear, listen to, feel, taste, smell taste 맞긴 맞는데 마땅히 쓸만한 표현이 별로 없다 그랬고요 터치는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녀는 자기 아이들이 어디에서 뭐 하 지켜보았죠 she watched her children play in the yard 하고 있죠 플레이의 형태는 플레이도 되고 플레이 잉도 되는데 플레잉 썼을 때는 제발 아니하고 게으르게 똑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는 건 머릿속에 생각해달라 칠드런이 플레이를 하는 겁니까 플레이를 당하는 겁니까 The children are playing in the garden 이란 표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The children are playing in the garden 이란 표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주어할놈이 플레이한테 고민을 갖고 싶다니까 그래서 5-3에 C가 적용되고 그래서 동사원형 아니면 뭐뭐 하는 중인 마당에서 놀고 있는 중인 아이들을 지켜봤다 여기는 who were가 생겼됐겠죠 플레이 잉을 썼을 때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is shouting 돼 안 돼 돼죠 그러니까 shout 아니면 shouting이 된다고요 shouted가 안 된다 he heard his son shout for help 그는 들었다 그의 아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 지르 들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시험문제에 나오는 유형 중에 한 가지 급하게 생각난 건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위에 같은 경우에 she watched her children play in the garden in the yard를 두 문장으로 어떻게 써놓냐면 she watched her children she watched her children 또 쓰기 귀찮죠 they 얘 쳐다봤죠 그녀는 아이들을 지켜봤다 그리고 그들은 마장에서 놀고 있었다 두 문장 하나 합치면 뭐가 됩니까 이거 두 문장 하나 합치는 거 어떤 문법 할 때 무지하게 했던 거 같은데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얘랑 얘가 겹치죠 그리고 지금 겹쳤으니까 얘는 사라져도 상관없고 얘는 당연히 사라질 거고요 왜냐하면 한 문장 할 건데 접속서가 뭔 필요입니까 한 문장 할 했으니까 접속서를 더 쓰기 얘랑 얘랑 겹치니까 없어지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놔두면 안 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얘 쳐다보고 어? CJ의 일치네 이러고 있지 말고 얘는 뭐다? 5-3의 C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또는 play 또는 playing 이런 식으로 합친다 얘도 두 문장 꼬개면 어떻게 되겠다 얘 쳐다봤죠 이 문장을 He shouted his son shout for help 두 문장 꼬개면 He heard His son and His son 암만 길러봤자 He 그 다음에 hold 쳐다봤을 테니까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라 그러겠죠 그러면 He heard his son shouting for help 또는 He heard his son shout for help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됐습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진도 나왔습니까 학교에서 그러면 학습지로도 이런 문제 선생님들이 나눠줬을 건데 안 나왔을 학습지 기억이 안 납니까 뭐 이런 문제 안 내주던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I smell someone making coffee 그러면 여기에 summon을 뭐 He 라고 칩시다 그러면 He is making 커피 됩니까 그쵸 그러니까 making 아니면 make 라고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summon 자리에 뭘 갖다 놓으면 I smell 뭘 갖다 놓자 그러게 했어 I smell 커피 갖다 놔보겠어 그러면 커피 이즈 메이킹 이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커피가 오면 여기는 made by summon 하겠죠 I smell 커피 made by summon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 조제 제작되는 커피의 냄새를 만듭니다 수학 공식처럼 동사 원형 ing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가서 His son is shouting Her children are playing Someone is making 커피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걸 검증하고 나서 이 녀석들의 주어 문법적으로 설명한 주어를 할 놈이 꾸며달라고 얘기하면 동사 원형 또는 그거를 하고 있는 중인 이란 뜻의 ing 가 된다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여기에 어떤 목적 왔는데 그 녀석이 뒤에 나오는 동사를 당해야 돼 아이스가 브레이크를 하는 거야 브레이크를 당하는 거냐 묻는 거야 아이스가 크랙을 합니까 크랙을 당합니까 크랙을 The ice is cracking 얼음이 깨지고 있는 중 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스는 크랙을 한단 말이야 지금 얘기하는 게 자동사와 타동사 구분이라는 문법이기도 해 그렇습니까 그거를 자동사 자동사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넣을 수 있는 동사냐 아니냐 이 말 하는 겁니다 브레이크는 무엇 무엇을 깨뜨리다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어 할 놈인지 주어 할 놈인지 leak의 뜻이 뭐겠다 leak의 뜻은 할다니까 The dog is leaking 이 된단 말이야 그 개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주어 할 놈이 해달랍니다 그러면 leak의 형태로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자리에 더욱 대신에 내가 뭘로 보자 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눈치 빠르죠 His fingers 넣으면 스티브 펠트 His fingers leaked by the dog 이래야 내일 아티스트 되시려고요 너무 아는 얘기에서 재미가 없을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각동사의 목적적 보호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다 완성된 다음에 여기에 목적어 왔는데 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이 부분은 목적적 보호라고 하죠 목적어의 행동을 설명하는 부분 그래서 지각동사의 목적적 보호로서는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 올 수 있다 근데 뭐까지도 된다 입장받긴 어떤 시인 pp형 과거 분사가 올 수도 있다 그거는 그 목적어 자리에 있는 녀석이 뒤에 나오는 동사를 하는 놈인지 당하는 놈인지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분석해 보면 나는 내 고양이가 소파에서 잠자는 중인 는거 잠자고 있는 내 고양이를 볼 수도 있고 잠자 음음 보았다 그럼 여기 보면 슬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는 마이 캣이 나올 건데 마이 캣이 슬립을 하는 겁니까 슬립을 당하는 겁니까 슬립은 아예 무엇 무엇을 이란 뜻을 넣지도 못하죠 그냥 잠자던데 무엇 무엇을 재우다란 뜻을 갖고 있지 못하죠 능동의 관계니까 그래서 I saw 마이 캣 슬립핑 온 더 소파 또는 슬립 온 더 소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누군가가 근염이 느꼈다 이러고 있죠 그럼 여기에는 여기에 누군가는 서먼이 나올 거고 선바디 서먼이 나올 거고 여기에 동사는 뭐가 보이냐면 푸시가 보여 푸시 그러면 서먼이 푸시를 하는 거야 푸시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푸시 또는 푸싱의 형태로 돼 있겠죠 She felt someone 푸시 her 그래서 여기는 to를 쓰지 않는 것 같고 모두 가능하다 푸싱 her도 가능한데 근데 여기에 만약에 She felt 여기다 얘를 넣으면 어떻게 됐다 She felt herself로 왔다 She felt herself pushed by 서먼이 되겠죠 선생님 왜 갑자기 헛셀프 됩니까 She가 felt를 했는데 felt 한 대상이 자신이잖아 이때는 her로는 모르겠죠 herself로 와야 되겠죠 She felt herself pushed by 서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보면 그는 전화벨이 울리 들었다 그럼 여기 보면 전화벨은 뭐 전화벨이라고 했는데 더폰 정도 쓰면 돼 전화라는 단어 쓰면 돼 여기 보면 링이라는 동사가 있어 링이야 그러면 더폰 이즈 링 더폰 링즈가 된다 안 된다 더폰 링즈 또는 더폰 이즈 링 된다 안 된다 마이 폰 이즈 링 된다 안 된다 된다 능동의 관계란다 링이란 동사와 폰은 폰이 링이란 동사를 하는 능동의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형태가 I heard the phone 링 또는 링 잉 형태로 온다 롱이 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는 그의 전화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으면 He heard the phone broken 형태로 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break the phone 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어 할롱이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동사원형이 오는 경우에 뭐 그 뭐 되게 어렵게 돼 있는데요 동사원형이 왔을 때는 그 동작이 일어난 상황 자체를 표현했다라고 뭔가를 꼭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누가 뭐뭐 보고 듣고 느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현재 분사가 오면 뭐 그 시점에 그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해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렇게 막 되게 거창하게 쓰였는데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순간 내가 봤다 이겁니다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인 사람을 봤다 들었다 이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해하고 있는 의미를 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스크롤이 보일 거고요 우리는 다람쥐가 나무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석 안 하기로 했죠 우리는 나무에 올라가고 있는 다람쥐를 보았다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럼 여기는 스크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클라임 더 트리 클라임 더 트리 하고 있는데요 클라임과 스크롤의 관계를 보란 말이에요 스크롤이 클라임을 합니까 클라임을 당합니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클라이밍 더 트리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는 밴드가 행진곡을 연주하고 있는 밴드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여기는 더 밴드 어 밴드나 더 밴드가 나오고 여기는 플레이 더 플레이 어 마치 이런 거 나오겠죠 그럼 밴드가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I listened to 뭐 heard 대신에 리슨도 쓸 수 있다 했죠 더 밴드 플레잉 어 마치 마치가 행진곡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무슨 뜻도 있는데 그렇지 알죠? 그 다음에 그들은 몇몇 남자아이들이 나는 축구를 하고 있는 그들은 축구를 하고 있는 몇몇 아이들을 본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 썸보이즈 이런 게 있을 거고 플레이가 나올 텐데 썸보이즈 알 플레잉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They watch some boys playing soccer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경우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다른 간단한 어떤 표현을 만들어 봤을 때 뭐 할 놈이 이 동사에 여기 나올 동사에 목적어 할 놈이 꾸며달라고 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는 입장 바뀐 어떤 씨 뭐뭐 되어진 뭐뭐를 하고 있는 애 형태로 보면 이상해져 버리잖아 그렇습니까? 뭐뭐 되어진 뭐를 보고 듣고 느낀다 그래서 그는 거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들었죠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어떤 동사가 눈에 보일 건데 그러면 his name이 콜을 하느냐 콜을 당하느냐 이 말인 거죠 콜을 당하는 거니까 he heard his name called on the street 이렇게 하는 거죠 he heard his name his name은 name인데 어떤 길거리에서 his name is calling 입니까? his name is calling 입니까? someone is calling 입니까? someone is calling 입니까? his name was 여기에 hold까지 생각하면 his name was heard his name was called 그의 이름이 불림을 당했죠 그래서 목적어 할 놈이 꾸며달라니까 pp형 입장밖에는 어떤 씨야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쓰레기가 그녀에 의해서 버려진 쓰레기를 보았다 영원스럽게 하면 이런 뜻이죠 나는 그녀에 의해 버려진 쓰레기를 보았다 그럼 여기는 뭐 트래쉬 같은 거 이런 거 갈비지 이런 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버리다는 아셔야죠 버리다 두 단어로 돼 있고 뭐였습니까? throw away죠 그러면 trash is throwing away 하면 쓰레기가 버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이니까 trash하고 throw away는 능동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I saw the trashy thrown away 이런 식으로 돼 있죠 I saw trashy thrown away by her 그녀에 의해 버려진 쓰레기를 보았다 trash가 throw away를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니까 버려진 쓰레기를 봤다 throw away를 당한 녀석을 봤다 그 다음에 뭐 데이브는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데이브가 느꼈는데 누구를 느낀 거야 누군가를 느낀 거야 자기 자신을 느낀 거야 자기 자신을 느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기 자신 데이브가 watch를 하는 거야 watch를 당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브 펠트 witnessed by someone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뭘 가지고 놀라 볼 거냐 뭘 가지고 놀아보고 싶은데 뭔가 위치를 이동시켜서 가지고 놀아보고 싶은데요 뭔가 위치를 이동시키면서 가지고 놀라고 해보려니까 한 녀석은 지금 형태로는 안돼 뭔가 위치를 이동시키면서 가지고 놀건데 이 중에 하나는 나보고 여러분들이 뭘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해볼게요 할겁니다 이 세 문장 중에 어느거를 뭘 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 뭐 바이 서먼 해드렸습니다 바이 서먼 해드렸어요 그러면 가지고 놀아볼까요 he heard someone call his name on the street calling his name on the street 그러면 I saw her throw away trash 갑자기 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목적으로 갖다 놓고 있죠 그럼 얘도 어떻게 됐다 데이븐 펠트 데이브 펠트 someone watch him 또는 watching him 지금 선생님이 뭐를 철저하게 하고 있냐 목적어 그 행동을 하는 건지 다 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팝키즈 풀어보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니들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복습 너무하네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기가하느라 시간 없어요 도덕하느라 시간 없어요 영어는 언제 해놓을건데 내가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습니까 2주 남았는데 선생님 틀림없이 다가오면 다가옵시고 암기과목을 해야되잖아 지금 암기하노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암기과목 다 끝내 놓는 데는 있습니까 암기과목은 뭐가 맛이야 혈압치기가 맛이잖아 가까이 왔을 때 그만큼 니들 긴장도 하고 암기도 더 잘 되니까 그게 효율적입니다 암기과목 하지만 암기과목 하려고 이제 시간 시험이 다가오면 시간 없을텐데 그러면 영어를 영어나 수학이나 중요과학과학 같은 것 과학 대학식이 되던가요 과학 대학식이 되던가요 월요일정도 된다 어 제발 이거 탁 이리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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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되면 하시든지 알겠습니다 영어랑 수학 같은 것들 학교 힘들죠 어떻게 빨리빨리 복습좀 해놓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